음악 저희 화천유관은 물 좋고 공기 좋은 화천에 자라 잡고 있고요 저희 대사는 항상 맛있는 술을 전 국민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대사입니다 음악 저희 화천유관의 주력 제품은 산천원 막걸리 이 산천원 막걸리는 말씀드리자면 1912년 우리술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2013년 영국주력품평회에서 은상을 받은 제품으로서 우리나라 서울 어디에 가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새로운 제품은 저희 화천에서 만들고 있는 물 빛들이 오뎌산 막걸리로서 이 술은 남성을 위해서 만든 술입니다 음악 저희 막걸리는 저온 장기 수송을 해서 사과향이 나오고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막걸리입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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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